저깄다 도구 대박 정말 드라이버다 근데 손이 닿지 않다 세탁기 켜기 밀기 이를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오케이 시간을 되돌리는 자 떨어지기 전으로 됐다 뭐야 더 돌려 세탁기를 켜기 전으로 더 됐어 됐죠 일단은 판자를 미리 밀어넣고 그 다음에 흔들려도 딱 받칠 수 있게 이러면 받칠 수 있으려나 쇼 쇼 됐다 그럼 이제 땡기면 되죠 크아 야 이런 좋은 능력을 이런데다 쓰다니 어 별것도 별것도 아닌 능력에다 쓰고 있어 차 고칠라고 계단이 좋은 능력인데 떨어진 드라이버 주실라고 도구를 얻었으니까 취하기 전에 위층으로 돌아가야겠어 실용적으로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아쉽지 세탁기 좀 끄고 오냐고 아마 다 끄고 와야지 우리집도 아닌데 아저씨 화낼라 전기 낭비라고 전기 훈수 좋구요 이 능력이면 로또로 산다고 그래 그런 생각 아직 못하네 그 아 안그래도 미국 로또 지금 뭐 3조 3조 쌓였다면서요 3조 응 크아 쩔겠구만 3조 3조면 웬만한 나라를 하나 사지 이번에도 안 나와서 3조라던데 1조가 아니고 이거 뭐지 작동산이 어두워서 안 보여구나 불을 켜서 뒤져볼건 다 뒤져봐야돼 클로이가 이 약을 먹는건 아니겠지 뭐야 플루옥세틴 알약 흐읍 이상한거야 클로이의 새로운 머리색이 맘에 들어 헤어다이? 이게 뭐야 염색약이야? 야 집에서 이런걸로 돼? 완전 파라톤데 이거 미용실 가야될텐데 이건 분명 조이스의 화장품이야 예산 1조 우리나라 예산 1 1년 예산이 1조라고? 아 어그로에 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딱 봐도 어그로잖아 이상 뭐 방송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그로야 어그로 응 응 응 무사지에요 그냥 나 찾아갈거 같다 가자 클로이 아직도 피고있어 크으으으 잘했어 내 책상에 앉아서 카메라 고치면 돼 네 화장실 갔다 불안컸다고? 아 또 갈거야 억자 하지마서 또 매려울거 같애서 갈거니까 켜놓은거야 껐다 키면 또 돈이 많이 들거든 님네 집 화장실 불이나 끄세요 여기 신경쓰지 마시고요 뭐 이거 못먹을거야 네 이게 너의 새로운 사진이야? 네 오늘 그냥 찍은거야 봐봐 부우야 너 스캔크 카르마가 낯붕 좋은 프레이밍 잠시만 내가 봤을때 으으 절대 너 이거 언제 찍을거야? 너 이 사진 찍은거야? 오늘 이 화장실에 찍은거야 너 그 알람을 꺼냈어 그래서 네탄가 너한테 끌고있어 정말 이해할거야 그래 내가 널 구해준거야 그래 말 안할라고 했는데 당연히 친한 친구니까 말해도되지 나 거기 있었어 그놈의 닌자다령 니아 잘 몰랐어 그땐 몰랐지 그땐 몰랐지 음 음 음 음 조금은 조금은 들은거 같애 기억이 안나지만 돈 마약 맞아 어 돈을 주고 파니 막 그랬어 난 아무한테도 얘기 안했어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니 그러고 싶었어 뭐야 둘다 아닌거잖아 근데 그러고 싶었어는 별로네 그렇지 선생님 교장을 믿지 말아야돼 그렇지 선생님 교장을 믿지 말아야돼 문신이 뭐 이렇게 화려해 얼마 한지 얼마 안된거 같애 원래 이렇게 색색인가 문신이 아니고 그거 아냐? 판박이 판박이 색깔이 너무 환하다 이거 내 친아가의 카메라 이거 내 친아가의 카메라 니가 하셨으면 크아 생일선물까지 그냥 그냥 주는거 아냐 아빠한테 걸리면 재결합의 증평 둘이 잘됐다 이제 이곳은 어디야? 넌 미쳤어 넌 미쳤어 넌 미쳤어 넌 미쳤어 넌 미쳤어 넌 미쳤어 아하 아하 앙상한 방댕이를 흔들어보래 됐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어떻게 춤춰야 돼? 어떻게 나 어떻게 오늘은 더이상 이상해질 수도 없을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나도 춤춰야겠다 쇽쇽 야 신발 싣고 올라갔어 진짜 뭐야 이거 떼꿍물 뭐야 이거 너 여기서 사는거 아니지? 내가 사진 찍어줄게 오케이 아니 침대가 왜 저래 이렇게 더러워 춤추고 있다 흐하하하 어? 아빠 왔어 야 꺼 꺼 꺼 아시 담배냄새 열나나는데 나도 숨어야된다고 어디 어디 숨으라고 침대 밑에 못 숨어 나 더이상 애가 아니야 침대 밑에 못 숨어 야 어디 숨어 야 어디 숨어 얘기를 해줘야 할까 주인이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을 되돌리는 자 안되겠다 시간을 되돌리는 자 됐어 이거를 이동하고 오케이 됐다 그쵸 안전하고 다 보였는데 쒸 어 뭐야 모자 벗었는데 머리가 왜 저래 각졌어 모자 머리 눌렀나봐 총? 안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는데 아까 가져갔나 내가 뭐이? 내 말 아니야 담배에요 담배이 나가자고? 숨어있는게 알거 같은데 나야 내가 친구 실드 쳐준다 프랜 프렌드리 실드 암소리 그거 쟤 내 말에요 흫 흫 흫 그러면 니가 내 집에 마약을 가져와봐 울릉 봐봐 지 딸은 또 괜찮대 그래 넌 어떤 친구 없다며? 너는 또 왜 멍청 넌 어떤 친구 없다며? 넌 어떤 친구 없다며? 넌 어떤 친구 없다며? 넌 진짜 진짜 정말 경찰이야 넌 정말 경찰이야 넌 박롱 너 완전 터벌을 보니까 내가 내 새 장난감 하나 보여줄게 설마 총 가지고 온거야? 야 그.. 진짜 가져갔구나 너 안되겠어 나 나아올라 그랬는데 나 다시 졸려 어 너무.. 너무 삐뚤어지긴 했네 너는 네이탄이나 데이비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 개 털었대 엄청난 승리였대 총은 아니야 이 총구실에서 놀 만한 곳이었다고? 이런 나한테 안좋게 흘러갔어 내 블랙헤스 장압급 유지하고 싶은 우주굴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돼 그게 크로리의 엣지라도 내 미래에 생각해야돼 내 미래에 생각해야돼 아 다른걸 고르면 나를 선택하는거고 이걸 고르면 클로이를 위해 선택하는거구나 돌려볼까? 궁금하긴 하거든? 뭐.. 클로이를 위해 선택하는거면 차라리 이게 낫긴 한데 일단 돌려는 봤어 궁금하니까 다시 바꾸면 되니까 됐다 야! 아 너무 돌렸어 흐흐흐흫 흐흐흫 너..너무 돌렸어 스킬이 돕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지 않는다 숨어있는다 고르면 어떻게 되나 뭐.. 엄마 얘기를 하네 엇 손등으로 때려 이름을 더 안좋아하겠는데? 어 이거 미안하다 어? 궁금해서 그랬어 둘 다 막장인데 큰일났네 대이빈 클로이를 정말 막대하네 내가 도왔으면 어땠을까 야 일단 대마를 치워 졸리는 기능이 있으면 그 대마랑 그런거 다 치우라고 그 총도 갖다 놓고 그러면 되잖아 왜 이런걸 선택해야 돼? 어? 시간을 돌리는 자아 응? 됐다 치울 수 있나 보자 기다려봐 어딨어 담배 어딨어 담배 담배가 없네 그냥 어쩔수 없나봐 걸리는건가 봐 어쩔수 없네 방금 던지기 있었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걸릴수도 있네 그냥 걸릴수도 있어 여러가지 선택루트가 있구나 던지기 있었어?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건 똑같네 여기까지는 캄바루트 캄바루트 오케이 이건 똑같애 뭐야 이거 내꺼가 아니고 걸리니까 걸리니까 이거 내꺼래 아 이런 루트도 있군요 허허허 또 다른 루트에 루트가 있네 어 제꺼에요 예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연결되는거고 못 숨었을때를 대비해서 그 선택지가 또 있구나 여긴 똑같고 대사가 도와줘서 고마워 이러면 클로이가 이상한 애가 되는건데 그쵸? 어쨌든 나가네 이렇게 되는데 진짜 여러가지 루트있다잉 대마 던지기 그거 있다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다가 여깄네 던지기 안 된대 숨길 수 있어도 냄새는 못 숨기기 때문에 안 된대 아 뭐야 괜히 던지 같은게 있어가지고 어? 없는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 더 뒤로 돌려보자고 일단 클로이 탓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제꺼 아니에요 이러면 클로이 탓하게 됩니다 나한테 나한테 손대들어야지 재수없는 전쟁같이 헐 이건 이제 덤비다가 맞네 루트가 엄청 맞네 이거 설마 언더테일처럼 기억하는거 아니겠지? 돌리는거 막 틈잇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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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면 이제 완전 배신누트네 완전 배신누트가 되버려 이런 루트도 있네 그냥 널 안 만났으면 좋았을까 최고의 나쁜 루트네요 그쵸? 이게 제일 안 좋은 루트가 있네 신기하다 그쵸? 가버렸어? 가자고 말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네 기다려 내가 완전 존으로 들어가서 너의 냄새까지 그렇지 한 번 없앨 수 있는 한 번 보자 대마의 냄새까지 완전 끝에까지 돌아가서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나? 이게 여기까지가 최고거든? 이게 최고로 돌린거야 안 돼 안 돼 더 이상 안 돌아가 여기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돌아가 그냥 숨는 거밖에 없네요 창문 숨기 안 된다고 떴어 지금 이렇게 안 돼요 창문 안 돼 아 좀 화 좀 내지 마 왜 그래 너네들 안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뭐라 한 애들 나와 엎드려 형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형이 자 여기서 나가가지고 지켜주고 이렇게 갑시다 이게 제일 처음에 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제일 좋아 너 같은 나오자들 클로이를 그만 끌어주셨으면 좋겠어 자 여기 뭐 이러면 이제 클로이의 우정을 시킬 수 있는데 저 아버지가 이제 나를 더 싫어하게 됐죠 장학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 괜찮아 그만두면 되지 근데 저 총은 좀 문제다 총은 그쵸 지금 어차피 뭘 선택해도 안 좋아 지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가자 저 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 확인할 때 창문 열었으면 대마 치웠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안 치워진대잖아요 그만해라잉 한번만 더 난리치면 그냥 보낼게요 본인이 사서 하시던가 답답하면 그렇게 뭘 자꾸 치워 뭐 안된대잖아 냄새때면 안된대 애초에 피지를 못하게 해야돼 여길로 도망친거야? 어 오케이 그냥 뽑아버려겠어 그냥 아 쟤 진짜 불나만이 걸렸어 여기가 추억의 장소인가 봐 처음 와보는 곳이야 하지만 왔던 느낌은 뭐지? 야 꿈에서 봤던 길 아니야? 애초에 대마 유통을 규제해야 된다고 ㅋㅋㅋㅋ 그래 시간을 완전 돌려가지고 근데 시간 돌리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돌려봐도 역시 그 아빠 나오기 나올 때 딱 처음부분밖에 안 돌아가지더라고 애초에 대마 이거 이거 외국에 합법인데도 있을걸 이거 대마 제가 알기로는 합법인데도 있어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다던데 저 네덜란드는 합법일걸? 네덜란덴가 어딘가 너 나한테 빚졌네 오늘 고마웠어 헐 괜찮아? 얼굴 좀 멍들었네 혼자 남았는데 중요한 비밀 나지 나한테 말해줘야하는 거 알지 크크 오리건주 합법이야? 여기 오리건주 아닌가? 클로이가 우리 나무 요새에 표시를 해놨어 나무 요새에 표시를 해놨어 나무 요새에 크 여기 경치 되게 좋은데 사진도 하나 찍어주세요 완전 멋있어 지금 크으 모델 간지는 아니에요 내가 삐뚤어졌는데 내가 잡아줘야겠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니까 벌써 안자는데요? 영광이지 그래 무관아버지 너무 과격해 주인공 18살 만 나이로 18살은 20살이죠 데이빗이 케이트한테 성질을 했어 케이트 마시한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비밀 파일을 엄청 갖고 있다 몰래 받는다고 파일? 모른척 얘기했다 그 표정 알아 너 봤구나 흐흐흐흐흐 다 얘기하네 무슨 감시 페티시가 있대 집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봐 걱정된대 네 집은 감시되고 있어 흐흐흐흐흐 다 얘기하네 그래 다 얘기해 베스트 프렌드니까 다 얘기해 음 네이선의 비밀은 뭐야 그것 좀 알려줘 그 설사약을 탄 마약을 판 금수저 자기 방에서 약을 먹였다고? 어어 뭐야 무슨일이 있었나보니 뭐? 돈? 뭐 어떻게 된거야? 아 빚이 아까 3첫달라 네이선한테서 한답을 얻기전에 걔가 내 술에 약을 타버렸어 내가 정신차렸을때 그 변태는 웃고있었어 카메라들이 나한테 오면서 모든게 흐려보였어 피가 날릴라다가 깨버렸더니 도망쳤다고 정말 충족적이야 그 일을 비밀로 하는 대신에 돈을 좀 받을라고 했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만나는거야 그래서 네이선이 총을 가지고 온거고 네이선은 여전히 야 경찰 부르자 경찰 진짜 총 쏘는 애라니까 대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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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가 금수저가 여기 완전히 다 잡고있거든 이게 운명이라면 레이처를 찾았으면 좋겠어 포레스트 가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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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깃해졌다 친구가 왜그래 뭐야 아 힘을 너무 많이 쓴다 뭐야 걔는 서있는 도중에 악몽을 학교에서 꼽던건데 뭐야 유령 노루 이게 첫 장면이었나 근데 그거 악몽이었는데 다시 또 이 첫 장면으로 왔어 슬픈 가수 알아 , 뭐가 달라졌네 어어어 뭐야 어어어 뭐야 시간을 되돌리는데 아 뭐야 word 아 etti명에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도이 Everything 여태까지 대화 대화형 esc 아 arise 조심하는데 이럴ещ bacon 병 자라나야돼..뭔가 달라졌네 어어어,, 뭐야 뭐야 어어어,,, 뭐야 시각을 되돌리는 자아 뭐야 이거 뜬금없이 티명래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두위걸로와 요태까지 대화..대화용심 게임이었는데 깜짝 놀랬네 나 시각을 되돌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러면 이게 넘어갈수있나? 아이구아구 나도 모르게 컨트롤 키를 눌러버렸다 크라우치 할라고 갈게요 앞으로 돌릴 순 없나? 노루가 아 이 노루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 뭔가 알고 있는 어머머머 이녀석이 날 죽일라고? 이녀석이 날 안내해주고 있어 뭐지? 숨겨달라는건가? 사냥꾼? 어디야? 또 토네이도다 어어 아까랑 똑같애 엄맘마 똑같애 악몽이랑 똑같애 이거 그거네 악몽 맞아 토네이도 클럽의 위대함을 지금 악몽으로 표현되고 있는거야 내 마음속 토네이도가 저렇게 큰거지 저를 어떻게 가냐 근데? 어떻게 가야되나? 어떻게 가야되나? 설마 부서지기 전에 가야되는건가? 시간을 되돌리는자 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지금이다 한번씩 되돌려줘야되는구만 신문뭐야 신문 이와중에 신문읽기 10월 11일 이번주 금요일? 아 미래군요 미래로 와버렸어? 오오 오오 예지몽이구만 예지몽 토네이도가 곧장 마을쪽으로 가고있어 헐 살 위에 저런 큰 토네이도가 뭐야이거 기상경목 갑자기 재난영화 볼텍스가 볼텍스클럽이 우리 도시를 쓸어버릴거 20년에 다섯번 밖에 안와 갑자기 해운대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존맞은걸 봤을거 아 그래 다 얘기하고 있어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이것은 아니메이나 비디오 게임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겁나게 두려워해요. 너는 더 높아져야 해. 이것은 헬멧불렛은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햇빛이? 80도 정도야. 왜? 기상이변. 혹은 날이 올 것인가 봐. 진짜 올건가봐 꽃가루 아냐 꽃가루? 뭐야 이게 신기한 게임이네 재밌네요 윈터 이즈 커밍 떡밥 너무 많이 뿌리는거야 믿은줄 믿은줄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암땡이들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쟤는 왜 우고있을까 뭔가있어 떡밥이 멍멍이는 눈오면 좋아하고 저사람들 뭐지 저사람들 손에 저걸수고있네 빅토리아 재수없는애 빅토리아 재수없는애 영원홍 이얍 지구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 휴터 이즈 커밍 이제 에피소드 1이고 나머지는 아직 한글이 안나와서 뭐야 이건? 레이첼 레이첼은 과연 어떤 여자일까요? 에피소드 1 뻔데기였네요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탈탈게임이랑 똑같네 빅토리아를 조롱했습니다. 25%밖에 안돼? 빅토리아를 위로했다고 75%나? 와 가시적인 녀석들 분명 조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바꿨을 것이야 네이선에게 보고했다. 사실을 숨겼다. 뭐야 교장사한테 말한 사람이 66%나 돼? 어? 왜? 왜 말했을까? 그 다음에 KT를 도끼기에 끼어들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똑같고 클루이를 위해 책임을 졌습니다. 잠깐만 책임을 진 사람은 25% 클루이를 탓했다 1% 그냥 계속 숨어있었다. 37% 도끼 위에 숨지 않고 나왔다가 37% 제일 많은 건 벽장 속에 숨어있다가 나간 애랑 안 나간 애랑은 퍼센트가 똑같네요 네 아까 클루이한테 남탓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한 거는 1%밖에 없네 숨겨져 있는 1%를 찾았네 신동이 없이 안 더러운 워킹데드 같다고 충분히 더러운데 워킹데드 느낌 나네요 그쵸? 아 여기도 있네 다니엘이 초상화를 그리겠다 49% 못 그리겠다 51% 청원소에 사인하지 않았다 51% 이건 뭐 한 2% 정도 차이네요 그 다음에 알리사를 도왔다 84% 농구공 맞는 거 그 다음에 케이트의 미니보드에 쓰인 모욕을 지우지 않았다 49% 이거 못봤는데 아 못봐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화분에 물 둔 사람 69% 데이나의 임신 테스트기를 건들지 않았다 97% 어? 임신 테스트기? 아까 데이나 하면 개죠 그 치어리더 잘나가는 애 그런게 있었어? 난 못봤는데 어 이게 보통 모르고 지나갔을 듯 빅토리의 사진을 건드리지 않았다 78% 더러운 캠핑카의 글을 쓰지 않았다 새가 죽게 두었다 뭐야 이거 새 아니 뭐 본 적도 없는데 완전 억울합니다 클로이의 수노부호를 깨트리지 않았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 아까 친구집 갔을때 데이빗의 파일을 읽었다 뭐야 어 2편 예고인가 본데 에피소드2 시간은 다 되어가고 아 궁금한데 이거 어차피 3,4,5는 하지도 못하는거 한글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가자 그냥 응?